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옹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보드게임은 누가 치즈를 훔쳤을까 입니다 잠꾸러기지의 사이에 도둑지가 숨어서 치즈를 훔쳐가는데 누가 도둑지인지 맞추는 역할 추리 게임입니다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하죠 규칙서가 한 장 들어있습니다 기본 게임에서는 캐릭터 카드가 8장 있습니다 치즈 도둑 한 장과 잠꾸러기지 7장이 있고 변형 규칙에 사용되는 고라떨어진 쥐가 한 장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위 컵 8개, 주사위 8개, 치즈 토큰 1개가 있습니다 모든 구성물 소개가 끝났습니다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도둑 한 장을 포함해 인원수만큼 잠꾸러기지를 추가합니다 6인 플레이로 세팅을 하였는데 그러면 치즈 도둑 한 장과 잠꾸러기지 5장을 가져와 뒷면으로 모두 섞습니다 그런 다음 플레이어들에게 한 장씩 나누어주고 비밀리에 확인합니다 치즈는 모두 손이 닿을 수 있도록 가운데 놓고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주사위 컵 1개와 주사위 1개씩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각 플레이어들은 주사위를 굴린 후 나온 눈의 수는 본인만 확인하고 컵으로 덮습니다 사회자 한 명을 정하거나 누가 치즈를 훔쳤을까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사회자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 치즈를 훔쳤을까는 4인에서 8인까지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4명이 플레이한다면 영상 뒷부분에 4인 변형 규칙을 참고하고 5인에서 8인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크게 밤단계 치즈를 훔쳐가는 단계를 진행하고 낮단계 치즈 도둑이 누구인지 토론하고 투표하는 단계로 진행합니다 밤단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밤이 되어 잠들 시간이라고 하고 사회자 포함 모든 플레이어들은 눈을 감습니다 그 다음 사회자가 오전 1시입니다 라고 말하면 주사의 눈의 수가 1인 플레이어들만 눈을 뜨고 활동을 합니다 사회자는 총 10초를 세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 다음 오전 2시라고 하면 이번에는 주사의 눈의 수가 2인 플레이어들만 눈을 뜨고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오전 6시까지 진행한 후 밤이 끝나고 모든 플레이어들은 눈을 뜹니다 이 밤 사이에 가운데 있던 치즈를 누군가 훔쳐갔을 겁니다 이제 역할별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뜬 플레이어들은 들키지 않도록 모든 행동을 조용히 진행합니다 치즈 도둑이 일어나면 다른 플레이어와 같은 시간에 눈을 뜬 것과 상관없이 치즈 토큰을 가져와서 내 주머니나 다른 곳에 숨깁니다 이 행동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꾸러기지가 눈을 떴는데 혼자만 눈을 떴다면 아무나 한 사람의 컵을 살짝 열어 주사의 눈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잠꾸러기지가 눈을 떴는데 다른 사람도 함께 눈을 떴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5인에서 8인 플레이를 할 때 추종자 규칙이 추가됩니다 치즈 도둑이 추종자를 지목하는데 이 추종자는 이제 치즈 도둑 편이 됩니다 5인 플레이시 치즈 도둑이 눈을 떴을 때 잠자는 쥐가 한 명만 같이 눈을 떴다면 그 잠자는 쥐는 추종자가 되어서 치즈 도둑이 들키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치즈 도둑과 함께 두 명 이상이 동시에 눈을 떴다면 치즈 도둑은 추종자가 될 한 명만 지목하면 되겠습니다 6인 플레이시 오전 6시까지 진행한 다음 모두 눈을 뜨기 전에 사회자가 모두 오른손을 앞으로 뻗고 치즈 도둑만 눈을 뜨라고 합니다 치즈 도둑은 이들 중 한 명의 손을 터치해서 추종자가 될 사람 한 명을 정합니다 선택받은 추종자는 눈을 떠서 치즈 도둑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다시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치즈 도둑과 추종자 한 명은 서로 알고 게임을 진행합니다 7인 플레이 시 오전 6시까지 진행한 다음 모두 눈을 뜨기 전에 마찬가지로 모두 오른손을 뻗고 치즈 도둑만 눈을 뜹니다 치즈 도둑은 이들 중 두 명의 손을 터치하여 추종자가 될 사람 두 명을 정합니다 그런 다음 치즈 도둑은 다시 눈을 감습니다 사회자가 5초를 세고 이제 추종자 두 명은 서로 눈을 뜨고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서로 확인했으면 다시 눈을 감고 게임을 진행합니다 추종자는 서로를 알지만 치즈 도둑이 누구인지 모른 채 게임을 진행합니다 8인 플레이 시 7인 플레이와 똑같이 진행하지만 추종자 두 명이 서로 확인할 때 치즈 도둑은 눈을 감지 않고 치즈 도둑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즈 도둑과 추종자 두 명은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인원 수에 따라서 추종자까지 지정한 후 밤 단계가 끝나고 이제 낮 단계를 진행합니다 낮이 되면 모두 눈을 뜨고 치즈 도둑이 누구인지 토론을 합니다 이때 치즈 도둑은 들키지 않도록 추종자들의 도움을 받아 다른 희생양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 합니다 충분히 토론을 했다면 투표를 합니다 사회자가 3, 2, 1 투표하라는 말과 함께 각 플레이어들은 동시에 자신이 생각하는 치즈 도둑을 손가락으로 지목하여 투표합니다 자신을 지목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지목된 플레이어의 정체 카드를 공개하고 투표가 동률이라면 동률인 플레이어들은 모두 자신의 카드를 공개합니다 치즈 도둑이 공개되었다면 다른 카드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장꾸러기 쥐들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치즈 도둑이 공개되지 않으면 치즈 도둑과 추종자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4인 변형 규칙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팅할 때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주사위를 두 개씩 주어서 굴린 후 컵을 덮도록 합니다 밤 단계에서 장꾸러기 지들은 굴린 주사위 두 개 중 하나만 선택해 눈을 뜹니다 치즈 도둑은 굴린 주사위 두 개의 눈의 수에 따라 모두 눈을 뜨고 주사위 눈의 수가 같다면 한 번만 눈을 뜨겠죠 이때 치즈 도둑은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치즈를 훔쳐가면 되겠습니다 또한 잠꾸러기 쥐가 혼자 눈을 뜨더라도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의 주사위는 확인할 수 없고 치즈 도둑은 추종자를 지목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고라떨어진 쥐 변형 규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형 규칙은 6인에서 8인 게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은 세팅할 때 잠꾸러기 쥐 한 장을 고라떨어진 쥐로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카드를 섞어서 플레이어들에게 나누어주는데 고라떨어진 쥐를 받은 플레이어는 잠꾸러기 쥐와 똑같이 행동하되 마지막에 가장 많은 득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득표를 얻어 정체가 공개되면 고라떨어진 쥐 혼자만 승리합니다 여기까지 누가 치즈를 훔쳤을까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